앗소리가 아플때마다 암마 받으러 갔는데 아플때마다 호우 해줘요. 저기... 뭐... 아플때마다 호우 하는게 아니고... 아플때마다... 어... 뭐 앗소리 내는거 아니에요? 뭔가 지금... 답을 알면서 물어보시는거 같은데... 답 알면서 물어보시잖아요. 에이... 근데 제가... 대답을 해드린 이유 중 하나는요. 어차피 여러분들은... 그런 쪽에 있어서 저보다 잘할거라는걸 알아요. 나보다 잘하는거 알면서...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하잖아요. 안그래요? 그리고 내가 안해봤을거라고 생각하지는... 않으시겠죠? 알아서 상상하세요. 너가 안해봤을виг할 걸... 너가 안해봤을듯이... 너가 안해봤을듯이... 너가 안해보시고 있는걸..